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입니다. 아까 그 클루가 있었죠? 이거 클루. 이 클루가 있으면은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는 안 됐었죠? 가볼까요? 시계탑으로 가보라고? 처음 목표가 생겼네요. 그리고 F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 6센서라 그러죠? 육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어,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네? 제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문 하나 어, 문을 잠깐 볼까? 못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은 숨을 수가 있는데 어,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숨을 때 가디언들이 보면은 들켜. 그러면 공격당하고 가디언들을 이제 코너에 이렇게 돌려서 안 볼 때 딱 이렇게 가면 되겠죠? 저 파란색 벽 보이시나요? 저기는 클루를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으쨰. 그렇지? 이거는 어, 음식. H버튼을 누르면 에너지가 차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안쪽에 녹색 바가 있고 바깥쪽에 그 6센스 바가 있는데 안쪽에 녹색 바가 저게 에너지예요. 잘만들었죠? 잘만들었죠? 어...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친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 시계탑을 향해서 가볼까요? 시계탑을 왜 가냐면 시계탑이 저의 본거지예요. 어, 거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도 미리 이렇게 갖다 놨고 시계탑으로 가야지 이제 재정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거기 사는 것 같아요. 얘가 거기에 이제 훔쳤던 물건들도 진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계탑으로 가는 거예요. 시계탑으로 가면은 이게 이 게임의 어떤 흐름이 툼레이더랑 좀 비슷한 게 툼레이더도 처음에 동굴 같은 데 탈출하잖아요. 지하동굴 그 다음에 어떤 캠프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캠프를 기점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게임도 똑같아요.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시계탑까지 가죠. 시계탑에서부터 본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케어 엔닉스 회사가 원래 이제 파이널 판타지를 만들었던 그 게임 이제 그 제작진을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널 판타지가 영화로 나올 정도로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여기 이제 접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게임성이 뛰어나죠. 작품성이 뛰어난 게임들을 만들고 있어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더 보완하면 어, 지금도 물론 굉장히 뛰어난 게임 회사지만 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어, 쉽네요. 시계탑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보물 보석상을 통해서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보석상으로 가려면 가디언 3명을 몰래 가야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즘에 어, 파이널 판타지도 스토리가 많이 예전만 예전처럼 네. 인기를 못 얻고 있죠. 가디언을 제거를 하고 가자. 천천히 천천히 숨었다가 어, 여기 지나가죠? 어, 됐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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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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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어어,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근데, 이건 죽으면은 세이브를 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죽으면은 그전에 자동 세이브됐던대로 돌아가거든요. 이건 잡자, 잡자. 아이애. 잡자, 잡자. 어어, 저기, 저기, 누가 있어. 어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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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워워. 어. 한 템포 늦었다가 한 템포 쉬고 두 템포 쉬고 잠깐 숨었다가 저 가디언이 다시 오면은 고 때 딱 잡을게요. 어, 천천히, 기다려. 급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일어서서 걸어가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소리가 나요. 그럼 걸려. 무조건 앉아가지고 살살 가서 확 낚아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걸음걸이 속도가 느린거죠. 어 됐어 이번에. 이번에 합시다. 아 뭐죠? 어 가 가 살살살. 잡아이! 에액! 당신도, 우리 비천억엄유의 뜻에 따라서 죽이지 않았어. 나의, 활인 손에 의해서. 자, 여기 푹 쉬고계세요. 자, 여기여기 푹 쉬고계세요. 자 다음 우리 비천억엄유의 뜻에 따라서, 푹 쉬고계세요. 자, 다음제자. 자, 다음 제자 천천히, 천천히 우리, 우리 두 번째 제자를 받을 시간이 됐죠? 어, 우리 두 번째 제자를 받도록 하죠 우리 켄신, 켄신 사부님의 제자들 그렇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단, 자아, 이즈아 아주 잘했죠? 어,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 우리 우리 비천억업류에 처음에 입문을 하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푹 재우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여기서 자고 있겠나 자고 있겠, 어, 이제 여기서 자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자, 이제 한 명 남았죠? 어딨어? 아, 아니, 아, 여기가 아니구나 보석상이 이쪽이 아니었구나 반대쪽이었구나, 맞아, 맞아 일단 여기 오케이 이제 반대쪽으로 가죠? 보석상으로 가야지 그, 우리의 목표인 시계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자 어, 돈 네, 그만은 나중에 모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가자 어, 여기 문 또 있는데 여기 말고 어, 길 잃었어 아, 얘는 던졌던 이 골목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올라가 으쌰 원래 암벽등반을 제가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네, 이런 장애물을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등근육이 장난 아니거든 원래 암벽등반하는 남자들 등근육이 장난 아닌데 어, 잠깐만 뭐야 저 저 가디언은 왜 저 시체를 가지고 놀고 있어? 뭐하는 짓이야 이 나쁜 놈 이 찐자 이 찐자 나쁜 놈아 어, 됐다 깔끔하죠? 이런 나쁜 놈들은 빨리빨리 기절을 시켜야 되겠지? 지금 제가 가디언 세명 처리했죠? 완전 잘하죠? 지난번에 하던 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어, 여기서 자고 있으라고 어, 지난번에 비해서 확실히 잘하죠? 연습했어요 어 이건 뭐야 횃불은 못 끈다? 어, 잠금 풀기 어, 기대해 기대해서요 기대해도 좋아 어,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 파란 거 있죠? 어, 딱 찍고 올라갈 수 있지 어, 클루가 있어서 그런 거야 가자 이쪽에 이제 보석상 쪽으로 가면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열고 가죠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열자 이거 여는 거 은근히 되게 귀찮아요 이 마우스를 이제 딱 원하는 얘를 설정으로 해줘야 이제 이 버튼을 누려서 열수가 있어요 어, 여기 그렇지 여기에요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어이구 어후 지나가 어이 지나가 밀어 밀어 들어 들어 으이 아 리프트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석상이에요 네, 이쪽으로 지나가야지 시계탑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 볼까 세 명의 가디언을 상대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되게 고전했었는데요 어, 이번엔 잘 봐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봐요 이제 네 여기 보라구요 음 네, 어제 거기가 네, 바로 거기죠 네, 엄청 헤맸던 네, 여기가 거기에요 지금 이제 가디언이 세 명이 있는데 어 가디언이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깔끔하게 상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던지면은 어, 한 명이 집중이 흐트러지겠죠? 어, 병을 던져 저쪽 끝에다가 두 명이 같이 다니면 상대하기 힘들거든 어, 경계 어, 경계 눈 눈 아이콘 뜨죠? 머리 위에 어, 한 명만 가죠? 그러면은 이제 한 명은 이쪽으로 올 거고 한 명은 약간 거리가 생길 거야 기다렸다가 어, 기다렸다가 그렇지, 오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테이크다운 뜨죠? 걸렸어 아아 아니야 타이밍을 놓쳤네 타이밍을 놓쳤네 하아 안되겠다 아, 상대하기가 까스러워요 얘네들 제가 여기서 몇 번을 죽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네, 여러분 12시가 넘었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기다려, 기다려 네, 모바일도 손가락 버튼 한 번씩 부탁드려요 본방은 우측 하단 모바일은 우측 상단에 손가락 부탁드립니다 안되겠다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으앗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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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죠 이럴때는 튀는거야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36개 주렐랑이지 그럴줄 알고 미리 도망칠 때 다 받았어 어, 여기 여기 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 어, 진짜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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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바로 이겁니다 일단 한 명 잡았죠? 어 어 애들이 이제 흥분상태가 줄어들면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두 명도 한 명씩 한 명씩 잡아주면 돼요 벌려도 괜찮아 어, 도망만 잘 치면 어디였지? 어 지금 한 명이 지금 막 어, 저 노란색 눈동자로 바뀌었죠? 저럴때는 완전 경계하는 거예요 저럴때는 기습을 하기가 힘들고요 기습은 하얀색 눈동자일때만 가능해요 아주 이거는 이제 공포게임이 아닌데 약간 공포게임의 느낌이 나죠 아,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지고 있어요 어, 그래요? 어, 이제 아마 긴장이 풀릴거야 하얀색 눈 하얀색 하얀색 눈동자가 되면 이제 기습을 해야죠 어, 이때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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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뒤에서 덮쳐 천천히 천천히 이쪽으로 와주면 더 좋겠는데? 위에서 바로 찍으면 되거든요 어, 됐어 내려가 내려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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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쪽까지는 안보죠? 그렇지! 이때야! 이 자식아! 그렇지! 어, 일로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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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경비원한테 안 들키게 끌고 가야죠? 으쌰 오오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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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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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거 같...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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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됐네 던져 우리 비천어검률의 어! 우리 명상할 시간이죠? 비천어검률의 명상의 시간 이제 마지막 한 명 이제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어?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내가 그렇게 심장을 어... 내가 벌벌 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 그냥 가디언 제거한 다음에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사실 이때 그냥 들어갈 순 있어요 어 지금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갈 거야 왜냐면 내가 얘네들한테 다 한게 얼만데 어?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어? 자물쇠를 열고있을 때 뒤통수 맞던 어?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내 벌벌을 떨면서 자물쇠를 열었다고요 그때 진짜 이때야 너 이때 걸려봐 으란! 샤! 잇 자식아! 그렇지 이 길거리는 이제 내가 평정한거야 깔끔하게 어 너 그래그래 너도 명상해야지 여기서 여기서 명상하고 있어 명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 됐어 난 자유야 난 자유야 난 뛰어다닐 수 있다고 이 거리에서 좋았어 이제 들어가보죠 구멍으로 뭔가 어 동태를 살핀 다음에 들어가야죠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오오오오오오 누구야 어 이 사람들 가디언인거 같애 어 그러면은 열쇠고 따로 열쇠로 따고 들어갈때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야되겠네 한명인가? 한명인가? 두명? 음 자물쇠를 열어야 되겠죠? 아 내가 이거 열때 얼마나 벌벌을 떨면서 열었던거 생각을 한다면 진짜 아 이거 열때 뒤통수 맞아가지고 몇번을 죽었다구요 내가 어 이제는 당당하게 어 집중력있게 열 수 있죠 좋았어 들어가죠 가디언 한명정도야 뭐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주지 열어 들어가자 당당하게 들어가는거야 하고 누구야 뭐 뭐라 뭐라 여자 목소리가 들리네 오우 가뇨고 오오 날 보고있었어 오오, äv어뜩어뜩어뜩어뜩어 올라가인 오우야 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오오 깜짝이야 오오 놀래라 아 내가 뒤돌아보고 있는줄 알았는데 됐나? 갔나? 오 내려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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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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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사죽은게 해주고 다시 왜 문이 닫혀있어 나 아까 열어놨는데 오 가보자 오오 뭐야 아 걸렸다 아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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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둥스 치자 어디야 왼쪽? 오른쪽? 아 저긴네 아 여긴네 여긴네 잠깐 숨었다가 보석으로 된 마스크를 훔치라 이거죠? 그렇지 걸렸어 이 자식아아아아아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진짜 뭐야 또 있어? 잠깐 누군데 어 파란색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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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없어 목소리만 나고 날 못본거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볼까? 여기를 들어가야 우리 봉거진 시계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어 어 금화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얘를 보면은 다른 가디언이 경계를 할테니까 우리 명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명상의 시간 자 다시 가디언이 한명이 더 있는거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자도 한명 있는거 같고 조심조심 들어가 살금살금 와우 여기 뭐 맞네 어 어어 누구있어 누구있어 여기 올라와서 숨을수도 있네 여기 올라와서 숨을수도 있네 아아 들어가는 방이 두군데구나 아이템 확인좀 해줄게요 어 내려가자 이쪽을 먼저 들어가볼까 날씨 춥다고 뭐 그런얘기 하고있네 천천히 아냐아냐아냐 가디언을 먼저 제거해주는게 좋겠죠 지금 이 보석을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디언을 제거하는게 더 중요해 목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려가지고 문 닫어 어 어 내가 닫은거 알았어 어 내가 닫은거 알았어 어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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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안에 숨으면 경계태세가 느슨해져요 어 됐어 느슨해진거 같아 반대쪽으로 가보자 안되겠다 무서워서 안되겠다 연결돼있는거 같은데 어디로가지 어 왠쪽 왠지 가디언이 여기 있을거같아 어 여깄네 아 딱걸렸어 뒤통수 딱댔지 으앗 짜아 흡 좋았어 이집은 내가 이제 접수했군 어 이제 가디언님께서는 명상의 시간에 들댑니다 구석에서 명상하세요 아 이 문을 아까 닫았었죠 어 그러면 이제 좀 털어볼까 어 좀 털어볼까요 죽는거보단 낫죠 허허허허허 원래 전쟁에서요 전쟁시간의 90%는 덱이고 10%만 실제로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도둑들도 원래 다 그래요 잠입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지 원래 아까 그 목걸이를 하나 확보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미션에서 어어어 이거 뭐야 오호 와 이건 다섯개야 왜 이렇게 안열려 이거 어어어 왜 이렇게 안열려 이거 어우 어어 이거 왜 이렇게 안열려 뭐가 들었길래 홀이 다섯개나 됐는데다가 어어 이거 왜 이렇게 안열려 이거 어어 됐다 어어 아냐아냐아냐 다시 이거 열고 있는데 또 뒤통수 치는거 아냐 어어 됐다 한개 다음에 어어 됐다 아아아아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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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진짜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네요 와 이거 되게 어렵게 생겼다 다른거랑 달라요 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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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주 달라 조금 더 섬세한 디테일한 감성이 필요할때죠 우오오오 우오오오 우오오오오 consultants 어우 이 어우 왜이렇게 안열려고 아 어우 왜 그렇게 안열려고 어우 미치겠네 아 됐다 어... 어 됐다 아아... 미안합니다. 어우 왜 이렇게 안 열리고 진짜 미치겠네. 어 네 미안해요. 잘 안 열리는 걸 어떡해. 자 다시 한 번. 열어 열어. 으잇. 아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짜증나 진짜. 그지간데 진짜.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어. 됐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건. 뭐야 이건. 돈. 아 이거구나. 숯백. 어 브레스렛. 어 그렇지. 이게 이제. 더 몰탈 코일스라는 이제. 계열에. 이게 있어요. 여섯 개의 이런 시리즈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얻은 거죠. 어어. 잘 만들었네. 약간. 그 뭐야. 살모사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팔찌처럼 생겼는데요. 어 이건. 촛불을 꺼주는 거는. 도둑의 기분이죠. 여기 옷장에 숨을 순 없을 것 같고. 어 그렇지. 은촛대. 그 우리. 어 역사에. 장발장이라는. 놀라운 분이. 이제. 은촛대. 저의 그. 도둑 역사책에 보면은. 어. 시프. 도둑이라는 게임이에요. 그. 툰레이더 제작진이. 만들었다는. 새로운 작품이죠. 우리 장발장 형님께서. 어. 은촛대를. 훔쳤다는. 그런. 역사가 있죠. 네. 227페이지에 나와요. 도둑의 역사. 어. 불도. 껄수. 불은 다 끄고 다니는게 좋죠. 여기로 해서 이제. 거기 가야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시계탑으로 가야되는 곳인데. 어. 시계탑으로 가야되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2층으로 올라가야되나. 네. 스퀘어 에닉스. 4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스퀘어 에닉스는. 파이널 판타지를. 요새 제작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어. 내려가볼까. 어. 여긴 지하실이다. 어. 뭐야. 이 사람 뭐야. 어. 뭐야. 뭐야. 오. 사람이 있어. 가디언은 아닌거 같은데. 이 사람 여기서. 무슨 실험하고 있는거 아냐. 커진? 사촌?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거 같아. 안되겠어. 이런 사람들땐 제거. 제거를 해줘야지. 왜냐면 이 사람 살려놓으면. 살려놓는게 아니라. 정신을 깨. 으잇. 으잇. 잠시. 잠들 시간입니다. 어. 이 사람 잠깐 어. 기절시켜놓고. 기절 안시키면 사람들 불러오거든요. 잠시만요. 어. 꺼주고. 어. 편지다. 새로운 문서. 여기는 깔끔하게 훔쳐주고. 어. 된거 같애.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그냥 귀중품들을 이렇게. 서랍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놓네. 그림들이 다 여자들. 어. 나체 사진인거 같기도 해요. 파이어 에로우. 빙고. 불화살. 된거 같은데. 아. 밖에 가디언이 있어. 어. 어. 뭐지. 아. 뒷문. 어 봐. 이거는 되게 쉽게 열린다니까요. 어. 어. 그렇지. 이거는 원래 되게 간단해요. 원래 문은. 아까 그 금고가 진짜 까다로웠던거야. 근데 문을 열면은 가디언이 나타날거 같으니까. 음. 여기 오장엔 들어갈 수 있죠. 나오면서 이렇게 팍 치면서 공격도 가능해요. 올라가보자. 어. 여기 왠지 가디언이 있을거 같은데. 어.